실제적으로 데이터 수정하는 것은 사용자가 다 수정을 하고 모델창에 있는 버튼을 눌렀을 때 모델창 아래쪽에 쭉 가보시면 모델창 버튼이 이겁니다. 모델 업데이트 리플라이 버튼 수정 버튼을 눌렀을 때 그 데이터 수집을 합니다. 데이터 수집은 여기 폼 데이터, 인프 태그나 텍스트 에어리어에 있는 데이터를 끄집어 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구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이제 또 자바스크립트가 엄청 길어지죠. 엄청 길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엄청 길어지고 있는데 짜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데이터 알러 창에 해당되는거 여기 댓글 클릭해서 수정 삭제 모델창 열어주기 열어주기는 끝났구요 데이터 수정을 다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저를 위해서 댓글 수정에 해당되는 것을 댓글 모델창 안에 모델창 안에 수정 창을 엽니다. 모델창 모델창 안에 수정 버튼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수정 버튼을 클릭해서 클릭해서 이제 수정 처리를 하는 수정 처리하는 이제 그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처리 수정 처리를 실제적으로 하는 거구요 이렇게 아랍스 처리를 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이제 작성을 하셔야 되구요 이건 이제 한 개 더 복사 하시고 이것의 끝이다 뭐 이 정도 클릭해서 수정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게 끝입니다 끝 끝 부분입니다 이렇게 쓰시고 요 사이에다가 이제 쓰면 되겠죠 달러 갈아올고 쌍다비 찍구요 샵 쓰시구요 모델 창 안에 모델창 안에 뭐란다고요 모델창 안에 그 저희가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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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플라이 리플라이 btn 버튼을 클릭을 하면 점 클릭 클릭합니다 괄호 열고 이것 좀 실행해 주세요 펑션 괄호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엔터 중괄호 열고 중괄호 열고 사이에 엔터 치우시구요 그 여기 들어와서 동작을 합니다 알런 뭐 이 정도 쓰면 되겠죠 알런 작성하시고 뭘 눌렀다구요 이제 댓글 수정 버튼 댓글 수정 처리를 하라고 시켰다구요 아시겠죠 요정도 써줍니다 요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시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제 진행 1개 1개 1단계 1단계씩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1단계라도 안되면 이제 전혀 안되는 거죠 f1 누르시구요 f1 누르시고 이제 아무거나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수정 버튼을 누르면 수정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댓글 수정 처리를 하러 간다 이렇게 나옵니다 확인 눌러서 아 저쪽으로 잘 들어가네 아시겠죠 잘 들어가네 요거 이제 잘 들어갔는지 알면 주석 처리합니다 이렇게 주석 처리 하시구요 자 데이터 수집을 합니다 데이터 수집 데이터 수집을 합니다 자 데이터 수집 수집을 하시는데 여기 여기 세팅에서 집어넣은 거 있죠 세팅에서 집어넣은 거를 어쨌든 집어넣은 거를 복사를 합니다 여기 밑에다가 데이터 수집으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붙여넣기 데이터 수집은 여기 값이 없으면 값이 없으면 데이터 수집입니다 이렇게 읽어오기 아시겠죠 값이 있으면 데이터 세팅 값이 없으면 데이터 수집 아시겠죠 예 됐고 변수에다 저장하면 되겠죠 var 자 var r number equal var content content equal 그 다음에 var var writer equal 제가 얘기했지만 이제 var 안에 뭐가 있으면 setter 없으면 getter 입니다 데이터 가져오는 거 지금 수집이니까 데이터 가져오는 거죠 가져와서 이제 변수에 저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변수에 저장해 주세요 자 변수에 저장했으면 얘를 뭘로 만든다 객체로 만든다 아시겠죠 얘를 객체로 만들어서 넘기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var 이게 리플라이니까 리플라이 쓰시고요 리플라이 입고로 중간에 열고 중간에 닫고 사이에다가 작성을 하시는데 이제 r number r number r number r number 땡땡 위에 있는 r number 그 앞에 있는 r number는 항목 이름 뒤에 있는 거는 변수 이름 아시겠죠 되셨나요 컨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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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땡 컨텐트 뒤에 있는 거는 변수 이름 앞에 있는 건 항목 이름 라이터 변수 그 항목 이름 라이터 변수 이름 아시겠죠 콤마를 이용해주세요 콤마 점이 아니라 콤마 입니다 콤마 콤마하고 점하고 구분이 잘 안와서 자 데이터 소집이 잘 되는지 보려면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r number 쓰시고요 가로 열고 문자 열로 만들어줘야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json json.stringip 쓰시고 가로 열고 그 다음에 리플라이를 찍어봅니다 이렇게 리플라이 찍어서 세미콜론 찍어보면 데이터 소집이 잘 됐는지 확인해 볼 수 있으십니다 자 요거 요 데이터를 넘길 거예요 아시죠 요 데이터를 넘겨서 사용한다 자 저희가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새로고침을 합니다 새로고침 하시고요 여기 클릭하시고요 손흥민 1 이렇게 해서 수정을 실제적으로 한번 해보시고 수정 버튼을 클릭하시면 여기 r number는 64 컨텐트는 댓글 등록합니다 라이터는 손흥민 1로 바뀐 걸 볼 수 있죠 확인을 확인을 눌러서 지금 이제 요거는 보이게 만드는 건데 지금 이제 앞으로는 안보이게 만들어서 아시겠죠 그냥 넘기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업데이트 처리하는게 돼있다 안 돼있다 안 돼있다 어디다 만든다 reply.js 여기다 만든다 지금 라이트까지는 만들었다 아시겠죠 여기다 업데이트 함수를 만듭니다 업데이트 함수 이해되셨나요 예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댓글이 그 데이터 수집이 잘 되는지 확인하시고 지금부터 이제 그 댓글 수정 처리를 위해서 패치 방법에 의한 데이터 전송을 이용해서 url 호출하는데 reply 업데이트 점 둘을 호출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데이터 전송하는 것은 이제 그 제이손 데이터 문자열로 저희가 넣어서 이제 전송하는 걸로 이렇게 처리를 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reply.js 보시구요 reply.js 가세요 가주시구요 reply.js 에서 이제 뭘 만드느냐 하면 이 라이트 함수가 아니라 이제 업데이트 함수를 좀 써야 되겠죠 라이트 함수의 끝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을 두번 복사해서 그 업데이트 함수를 만드는 겁니다 업데이트 함수의 시작 업데이트 함수의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업데이트 함수 쓰고 업데이트 함수 끝 쓰시면 됩니다 펑션이라고 쓰시구요 펑션 그 다음에 업데이트 함수를 만든다 괄호에 갈아닫고 중괄에 갈아닫고 엔터 치시구요 업데이트도 이제 그 페이지 410페이지 보면 그 데이터를 부여 데이터를 넘게 되니까 reply 라는 json 데이터 넘기시면 되겠구요 콤마 콜백 함수 성공했을 때 사용하는 콜백 함수 그 다음에 에라 함수 실패하면 에라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뭔가를 처리를 하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대지했죠 그래서 데이터가 이쪽까지 잘 넘어오는지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면서 쓰시면 되겠고 이렇게 쓴 다음에 리턴을 한 개 만들어 주셔야 되요 right 까지 했으니까 리턴해서 콤마 치시구요 업데이트 땡땡 업데이트 라고 쓴다 업데이트 함수를 리턴해서 실행해야 되니까 업데이트 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얘가 리턴 받아 가지고 처리하는 걸로 작성이 되겠죠 됐죠 작성이 되시는 걸로 보시면 되겠구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넘겨 가지고 사용하셔야 되는데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넘기는 것은 이제 right 하고 동일하니까 라이트에 아작스를 복사합니다 이렇게 아작스 부분을 복사 하시구요 이쪽에다가 업데이트 안에다가 붙여넣기 아작스를 좀 이렇게 넣어주세요 아작스 넣어주시구요 URL 갑니다 reply.write 가 아니라 업데이트구요 업데이트 업데이트구요 아작스를 통한 요청을 하셔야 되는데 방식은 put 방식입니다 put 방식 전달 방식은 post 가 아니라 아 패치 방식입니다 패치 tch 패치 방식으로 이제 넘긴다 되시겠죠 패치 방식으로 쓰시구요 그 다음에 reply는 이제 문자열 json 데이터 문자열 형식의 문자열로 통째로 해서 넘겨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열로 json.stringip 문자열화 시켜라 라고 이제 만들어 주고 여기에 reply 오브젝트에 해당되는 것을 문자열로 만들어서 파라메터로 넘겨서 작성하는 걸로 컨텐트 타임 입니다 컨텐트 타임 컨텐트 타임에 해당되는 것은 보시면 apply.json 데이터구요 utfr 입니다 잘 세팅이 되어 있구요 성공하면 result status xl 나오니까 그 콜백 함수를 넣어주면 콜백 함수를 여기다 쓰시구요 댓글 수정이 되었습니다 댓글 수정이 된 걸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안되면 댓글 수정에 실패했습니다 실패하셨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나올 수 있도록 에라가 콜백 함수가 있으면 실행해 주고요 없으면 그냥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걸로 똑같이 입니다 코드가 더 똑같죠 아시겠죠 똑같아서 사실은 이제 파라메터로 이렇게 타입 타입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reply 데이터만 따로 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변수로 그냥 넣어 주셔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한 개 만들어서 어쨌든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드시고 저장합니다 저장하시구요 얘를 이용해서 사용하시고 리턴 업데이트는 미리 해놨어요 이거 안하면 까먹어서 이제 업데이트 리턴 안 한 것 때문에 동작을 안 하고 이러니까 아시겠죠 못찾겠다 깨꼬리 너 그런 거 없어 라고 이제 계속 지적질 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그거 지적질 당하지 않도록 저희가 먼저 써 주는 걸로 작성을 하셨습니다 됐죠 네 자 여기까지 와서 실행이 됩니다 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오류 나기 전에 알러스 한 개 찍으세요 찍으시고 여기다가 이제 스트링 깊이 여기서 스트링 깊이 리플라이를 이렇게 한 게 데이터 확인사살 하는 거죠 데이터가 잘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이렇게 확인사살 해서 써 주시고 세미콜론 찍어주세요 찍어서 확인사살 하면 이게 뜨면 되는 거죠 이게 뜨면 되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이게 어디서 찍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이 앞에다가 지금 리플라이 서비스 리플라이 서비스의 서비스의 업데이트 메소드에서 업데이트 함수에서 찍고 있다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뭘 찍고 있냐면 리플라이 데이터를 찍고 있어요 리플라이 데이터를 찍고 있어요 뭐 이 정도 써 주시면 나중에 찾아가서 주석 처리하거나 이럴 때 되게 편하겠죠 이해 되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파일명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남겨 주시면 되게 편하게 이제 찾아가지고 가서 주석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b.jsp로 돌아갑니다 이제 하담한 거 여기다 데이터 숫자까지 했는데 실제적으로 여기 알렛을 띄워서 이제 데이터 수집이 잘 되는지 확인했어요 그럼 이제 그 서비스 쪽에 객체로 넘겨서 이제 호출해야 되겠죠 서비스 서비스 리플라이 서비스 리플라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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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업데이트 쓰신 다음에 괄을 외고 넘겨야 될 것은 괄을 갖고서 첫번째 넘길 것은 리플라이를 넘깁니다 리플라이 넘겨 주시고요 그 다음에 넘길 것은 펑션 이렇게 써서 괄을 갖고 중간을 열고 엔터 쳐가지고 사용하셔서 쓰시는 걸로 쓰시고요 되시겠죠 그 처리를 하고 나면 데이터가 이쪽으로 저희가 넘어 오게 되는데 예 넘어 오는 데이터 리절트 넘어 오는 데이터 위에다 뭐라고 썼지 저희가 리절트라고 쓴 거 맞죠 리절트 리절트라고 쓴 거 맞아요 그래서 넘어 오는 데이터 리절트 리절트 그 다음에 스티튜스 그 다음에 XHR 아시겠죠 통신개체 이런걸 받게 되는데 어쨌든 리절트만 받아서 처리하시는 걸로 쓰시고요 이게 리절트를 이렇게 받으면 리절트를 좀 출력을 해서 알러 다음에 저희가 리절트를 이렇게 쌍더미 찍고 리절트 리절트를 이렇게 출력을 해서 리절트 리절트를 출력을 하는 걸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플러스 리절트 리절트 이렇게 써가지고 출력을 해 보자 성공을 했으니까 여행도 함께 써 놓은 거죠 아시겠죠 네 써 놓으시고 이제 새로고침을 합니다 데이터 그 수정을 한다 안한다 안한다 URL도 없어서 404번 오류가 납니다 404번 오류가 나니까 이렇게 새로고침을 하시고 새로고침 하세요 하시고 그 다음에 F12 누른 상태에서 이제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다가 댓글 수정을 하지도 안 해도 됩니다 수정 버튼을 누르시면 수정 버튼을 누르면 알러 떠야 되는데 안 떴어요 지금 오류가 났네요 오류 오류 오류가 나오고 있고 여기 보시면 무슨 오류가 났을까요 예 오류가 나오고 있고요 나오고 있고요 네 여기 리플라이 서비스 업데이트 업데이트 컨트롤 F 컨트롤 F 눌러야 돼요 업데이트 자체를 못 찾는 거죠 그 is not a function 펑션이 아니다 이거 지금 F1만 눌렀더니 그 reply.js를 다시 리프레시 안 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컨트롤 키 누르고 F1 누르세요 누르시고 다시 이제 클릭하신 다음에 수정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reply 서비스가 데이트 함수에서 잘 나오고 있어요 그 r number 나오고 있고 content right 잘 나왔죠 되셨나요 확인을 누르면 404번 오류가 납니다 여기다 패치인데 reply 업데이트 2에서 지금 reply 업데이트 2에서 이제 405번이 나왔어요 패치에 해당되는 게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가 지금 그 URL 자체에 좀 이게 404번은 없다 405번은 이런 메소드 자체 메소드 방식 전달 방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되셔야 되고요 댓글 수정에 실패하셨습니다 이렇게 알러 떠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만든 게 없기 때문에 아시겠죠 대면 이상한 거예요 대면 대면 이상한 거라고요 아시겠죠 안 돼야 맞는 거고요 자 이제 얘를 받아낼 수 있는 요 URL에 대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컨트롤러죠 보드 리플라이 컨트롤러 만드시고요 자 메소드 메소드 한 개 만듭니다 메소드 메소드는 이제 댓글 수정 댓글 수정 메소드를 하는 거고요 자 댓글 수정에 URL URL은 업데이트 업데이트 슬래시 리플라이 리플라이 슬래시 업데이트 점 두고요 점 두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얘는 패치 방식입니다 패치 방식으로 저희가 이제 하고요 넘어가는 데이터는 제이손입니다 데이터는 제이손 문자열 제이손인데 문자열입니다 제이손 문자열로 데이터가 뭉뚱그려서 그냥 나오기 때문에 파징을 해야 되는 거다 이거죠 되시겠죠 이렇게 넘겨오는 것을 하시고요 여기 그 등록에 해당되는 것을 깡그리 다 복사하셔가지고 밑으로 내립니다 밑으로 내려서 사용하시고요 그 URL은 write.2가 아니라 업데이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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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프로듀스에 해당되는 것은 media.txt.flame 빌리구요 리플라이스 엔티티에 문자열 그냥 넘어가는 거 아까워요 메소드는 업데이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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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징에서 써야 되니까 request.2 그 바디 붙여야 되고요 얘를 이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메소드 메소드는 업데이트 메소드에서 부요를 한번 찍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write.2 가 아니라 업데이트 기간.2 변수를 쓰면 되겠죠 업데이트 카운트에 해당되는 것을 한번 찍어서 그 이건 업데이트를 꼭 찍으셔야 돼요 그 1 이상 나와야 되는데 그 데이터 1개 수정하고 있기때문에 데이터가 1이 나와야 됩니다 1 업데이트 카운트 서비스는 라이트 서비스가 아니라 업데이트 쪽으로 서비스 쪽 업데이트 쪽으로 가서 처리되는 걸로 만드시면 되십니다 다른 방법은 맵핑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포스트가 아니라 패치 맵핑 패치 맵핑 쓰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보세요 그러면 패치 맵핑이 있어요 패치 맵핑이 신기하게도 여기 보시면 그 맵핑에서 패치 맵핑이 임포트 된 거 보시면 이렇게 레스트 컨트롤러에서 저희가 맵핑 방법이 패치 맵핑이 있어요 갭 맵핑 패치 맵핑 포스트 맵핑 델리트 맵핑 다 있습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용하시는 걸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리퀘스트 맵핑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밑에 패치가 있으면 그 교재 397페이지에 리퀘스트 메소드 중에서 패치가 있으면 패치 맵핑이 있고요 델리트가 있으면 델리트 맵핑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알아보시려면 자 저희가 리퀘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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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맵핑 맵핑 이렇게 보시면 리퀘스트 맵핑이라고 보이시고요 점 다음에 보시면 이 안에 클래스라고 그러네 리퀘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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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맵핑이 아니라 리퀘스트 메소드 리퀘스트 리퀘스트 메소드 메소트 점 쓰시고 가지고 써보시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아 델리트 있네 델리트 맵핑 겟 있네 겟 맵핑 패치 있네 패치 맵핑 포스트 있네 포스트 맵핑 아시겠죠 되셨나요 이런 걸로 이제 전부 다 따라서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이건 지울 거에요 그냥 알아보기 위해서 쓴 거고요 그런 게 있다라고 알아보기 위해서 써놨습니다 저장하시고 테스팅은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데이트까지 진행을 했고요 업데이트를 다 하면 어떻게 하지 reply.jsp 보시면 업데이트를 다 하면 다 하고 나서 성공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그 댓글이 수정 됐습니다 하고 성공이 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그 리스트를 한번 더 뿌려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텍스트 해가지고 성공을 한 경우에는 리스트를 더 뿌리자 어 그 쇼 리스트 뭐 해가지고 리스트를 더 뿌리는 걸로 했는데 뷰.jsp 한번 가보시면 가보십니다 여기에 저희가 이렇게 업데이트 해서 성공을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이럴 때에서 뿌렸고 이제 쓰기를 하면 어떻게 하지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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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겠습니다 쓰기 네 라이트 얘는 모달을 열어주는 거고 모달 처리 여기 쓰기 처리입니다 에 에 모달 라이트 리플라이 버튼 그래서 서비스를 호출해서 라이트를 하신 후에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절트에 해당되는 것을 가져오다가 이제 뭐 이렇게 리절트를 뽑고 그 다음에 쇼 리스트를 여기다가 해서 쇼 리스트를 하자 써 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쇼 리스트 하고 그 다음에 모달은 하이드 시키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위에 거 참조하셔서 보시면 되요 그 알러에서 레스트를 해 가지고 썼는데 그 이쪽에 그 여기 댓글에서 먼저 이제 에 이렇게 쓰신 다음에 펑션 이게 이제 석세스 펑션이죠 펑션 펑션 하면은 이제 알러 리절트를 찍고 그 다음에 그 리프 쇼 리스트에서 쇼 리스트 쇼 리스트 해 가지고 리스트를 다시 한번 뿌리고 그 모달은 사라지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래서 달러 가려 그리고 상탑에 찍고 아 샵 마이 모달 마이 모달 마이 모달은 이제 사라지게 해주세요 점 모달 모달 가려 놓고 그 다음에 하이드 하이드라고 쓰면 사라지게 된다 아시겠죠 사라지게 되는 것까지 전부 다 처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고요 이제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시는 거죠 여기 지금 리스트 점 jsp 를 수정했기 때문에 컨트롤 F 를 누르셔야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컨트롤 F 를 누르시고요 눌렀습니다 예 댓글 클릭하시고요 이제 수정을 손흥민 1 이렇게 해서 이름을 수정했습니다 내용도 한번 수정해 볼까요 수정하고 수정 누르면 여기 이제 일일이 전부 다 붙은 거 볼 수 있고요 확인 누르면 이제 석세스라고 나왔죠 그럼 확인 눌러서 쓰면 여기 일로 되어 있는 것이 된 걸 수정돼서 이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수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수정해서 이제 사용하시면 되는데 그 얘네가 문제점이 있어요 등록을 누르면 여기 수정 버튼에 해당되는 게 그 등록 버튼이 없어지고 수정 버튼이 수정하고 삭제 버튼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정리를 해서 쓰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수정이 끝났습니다 그 등록하는 거를 이제 다시 정리를 해서 등록과 수정에 해당되는 것을 어떻게 다시 조화롭게 이제 얘는 수정이 필요한 거와 삭제가 필요한 항목들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어떻게 조화롭게 하지 라는 것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 보시게 됩니다 아시겠죠